김정선 보장은 거의 다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애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 잘 싸웠어 다음에 지더라도 다음에 또 나와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수석관 나오셨는데 오늘 성적은 좀 어떠신가요? 요즘 고학년 우승 하나 하고 여자부 우승 하나 하고 중고등부 3위 수석관 가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오늘 너무 다들 수고하셨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대회 많으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전문 환불 간의 성적은 지금 어떤가요?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데 3단 2,3부에서 개인전 3등 여자 초등부 진우승하고 선인분들 유전자고 남았습니다 반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대회 때마다 항상 아쉬워요 혼인은 아쉽겠죠 데리고 나온 관장님으로서 엄청 아쉽고 안쓰럽고 그런데 또 도장에 돌아가서 또 재밌게 지든 이기든 간에 승패를 떠나서 좋은 경험 했으니까 경험을 토대로 또 검도장에서 또 수련을 확 쌓아가면 대회는 계속 있으니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환불 간 화이팅! 어떠신가요? 개관하시고 첫 대회신데 다른 곳에서 사범생활 했을 때 이런 경험이 좀 있어서 떨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몇 분 있는데 애들 성적이 좀 어떠셨나요? 첫 대회니까 경험하로 나왔습니다 경험하로 첫판을 탈락했습니다 목표 같은 것도 생기셨을까요? 목표 가기보다는 이제 가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고 이런 대회를 자주자주 이렇게 출전함으로써 키워나가야죠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또 우승을 위해서 첫걸음 한 겁니다 Kelly Monica 마지막 나머지! 나머지! 고생! 공기 어떠셨어요 선생님? 아 너무 떨렸어요 떨렸는데 그래도 한 10초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길게 해서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더 가구 같은 거 있으세요? 다음에는 8, 20번 휘두르기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처음 대회여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다음 경기에 임하는 각오도 있으실까요? 다음에는... 솔직히 이기지 못할 건 알고 있긴 한데 안 돼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알겠어요 다음에는 꼭 이기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